정연애 어머니가 애녹에게 결혼 후 장모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을 때 애녹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파트는 너무 작아요라는 이유로 제안을 했지만 그 말은 애녹에게 많은 감정과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에 장모와 함께 사는 것은 애녹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혼 후 아내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장모의 집에서 함께 살라는 제안은 예상치 못한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애녹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결혼은 새로운 출발인데 우리가 장모님의 집에서 살게 된다면 과연 부부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결혼 생활은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독립적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장모의 집에서 살게 되면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고 가정의 중심이 흐트러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결혼 후 계획했던 독립적인 생활은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장모의 집에서 살게 되면 그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애녹은 장모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장모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아내와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제안이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들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후 애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애녹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결혼 후 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의 결단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녹은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독립적인 삶을 꾸리고 싶었고 장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그들이 꿈꿨던 결혼 생활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결정은 결혼 생활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연에게도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성과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은 분명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애녹의 선택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애녹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장모님의 영향 안에서 시작되면 그만의 역할과 정체성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그가 독립적인 생활을 고집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연도 남편의 결단을 존중하며 두 사람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이해하면서도 이제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연은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이 집에 돌아오자 애녹은 평소와 달리 우울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애녹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하며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정연의 따뜻한 질문에 애녹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애녹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어머니의 감시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 결혼한 후에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함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둘만의 독립된 생활이 필요하다고 느껴 정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걱정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도 결혼 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있었고 남편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제안은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애녹에게는 그 제안이 결혼 생활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정연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해.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의 배려를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부부로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정연은 남편이 느끼는 고민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애녹은 정연의 결단력 있고 지지적인 반응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하며 둘이서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서로의 생각을 더 나누기로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만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정연과 애녹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했고 이 과정을 통해 둘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다. 두 사람은 장모님의 제안을 존중하면서도 결혼 생활에서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더 큰 아파트를 찾기로 논의했고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었으며 그들의 결혼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파트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의 취향과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둘러보며 비교하고 고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발견했다. 이 아파트는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완벽한 공간이었다. 집을 선택한 후 그들은 곧바로 가구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애녹과 정연은 함께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소파, 침대, 책상 등을 고르고 각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생활 공간을 꾸몄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고 이 모든 것에 그들의 흔적이 담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침실에는 정연이 좋아하는 은은한 조명을 달았고 거실에는 애녹이 고른 편안한 소파가 놓였다. 주방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고른 그릇과 식기들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아파트의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갔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들을 상기시키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은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듯했다. 집안 곳곳에 담긴 그들의 손길은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함께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 집은 이제 그들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다.